아 뭐야 이거 또 또 울어 자 울지마 울지마 이거 내가 4미터로 산거야 이거 자 상패 자 PD가 선정한 연기대상 자 정준영 역배우 남주혁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준은 시청자들에게 힐링이 되는 사랑스러운 청춘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심쿵하게 했고 풋풋한 첫 선왕의 기억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역인 우리 남주혁씨는 힘든 촬영 여건에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묵묵히 연기를 해주었게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남사친의 로망이 되어 청춘 러멘스의 꿀 캐릭터 정준영을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남주혁씨에게 역도요정 김복주 PD가 선정한 연기대상으로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스멜!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ocking laquelle 일이에서 헛을 들은 이유 만약 여러분들과 함께